에어컨 까마장 비파이레스 소리가 나요... 에어컨에서 오늘 브레이크 요거랑 요거 교체하기로 했어요 진짜 땅으로 걸어야 되니까 한참씩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깔아보죠 이게 통으로 걸리는게 아니구나 에어컨 가스 주입 후 정상 작동 에어컨 가스가 부족했던 거죠 원래 500이라고 치면은 100정도 밖에 없을대요 근데 가스가 너무 비싸게 봐도 어떻게 보면 6만원이야 6만원 조금 들어가는거일텐데 비싼감이 있어 확실히 어쨌든 6만원의 투자로 시원해졌어요 안녕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